이야. 토 geral 타는 게 institutions. 이걸 볼 수 있잖아. 나 진짜олог하다? 어린이 같아. 되게ovign double. 진짜, 되게ovign cool. 그래서 침샘이 팔아져야 할지 다음 달을 위해서 정말 무력한 거잖아 아 진짜요? 한우 테스트를 대신 전달해 주시겠어요 한 번씩 한 번씩 봐라고 자 성공 정우씨 와 무섭다 전종국이 잘하는 척하는데 저한테 제목겨 이게 먹으면 안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야 오달졌다 킹킹 깽킹인데? 뭐 손으로 가고 간단하게 자 만지던 선이 이렇게 많은 일인지 이렇게 비어사라고 수정 볼게요 오달거리에 수정 오달거리에 수정 오달거리에 수정 모취요분들 준비는 아니면 오세오 오달거리에 수정 아 나예요? 어. 너는 기가 사잖아 거기. 너는 기가 사잖아. 너는 기가 사잖아. 아우와! 오와! 오와!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남으면 돼. 어 딱 거기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깨워지는데. 대회하는 가족들의... 루시아 klär계시들 문 장은 정국 전 정국씨 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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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k 정국씨 너희들은 무슨가 응응응응 너희들은 부사 등이면 응응응응응응 어머나 깨졌어 왜 정괄하잖아 왜 정괄하잖아 너 하잖아 이런데 살면 아.. 재밌었겠다 쩝 종하고 있지 않을까? 팀 쓰는거? 팀 쓰는거 하고 있지 않을까 난 낚시구나 짱담두고 오 정국이 왜왜왜왜왜 나한테 반응 그렇게 하세요 우와 정국이 에이 에이 정국이 에이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에이 정국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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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해라 빨리해라 뭐야 이 큰 강아지는 야야야야야야야야 스탑! 헤이 스탑! 스탑! 나도 들어가서 같이 싸워만 해 싫어! 너 머리 보면 비슷하긴 해 잘 구분 안 되긴 해 난 안 strategies 저도 안 좋은 거 해 소리도 안 유지해 스탑! 하하하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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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좋아! 여기에, 마주와! 점점 과해지고 있지, 이게. 되게 바퀴벌레 잡는 선물인다. 혜리야, 꺼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이대로 갑니다. 머리 이렇게 할게요. 뭐 했어요? 괜찮은데? 한 번데요? 한 번데요? 고급 편지. 고급 편지. 가고 싶지 않아? 가자. 앞을 꺼, 다음 꺼? 앞을 꺼,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으악! 으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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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와, 이거 이렇게 같이 되는 거야. 으하하하하하. 그냥 부풀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대박이다. 비춥다, 정말. 3, 2, 1! 끝! 끝! 2, 1! 끝! 예에에에에에에.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마이크 아까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너무 차 자 가겠습니다 멤버들 플라이 부탁드립니다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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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이 차 못 몰아요 뭐야 멜빵 매다 말았고 네 네 있었죠? 뭐지 생일 아니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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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즌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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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있네 호우우우우우우우웅 동호아 어때? 재밌어!! 고기 깨우기 미션 ㅋㅋ 한번 도전해보실랩니까? 정국씨 ㅋㅋ 제일 힘든 미션 ㅋㅋ 제일 힘든 미션 형 저 지금 사시겠어요? 에 정국씨 이건 커피를 바라야죠? 이테로도 아니라 나 ㅋㅋ ㅋㅋ 네 니넥쳐셔야죠 네 ㅋㅋ 아아아아 ㅋㅋ 확인하고 왔다 ㅋㅋ 유네 너무 좋게 할까? 그 친구가 하나님은 내면의 평화를 탔나? 중 Nico varying 무순 무순 들어가시면 돼요. 마시고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제가 제일 좋은 바닥에서 음모를 타는 느낌이에요. 포토가 사자 앞을 가로막고 멍멍 지져도 있어요. 르릉 아 이게 벌칙인줄 알았대요 야 이거 대박이다 아 이거 벌칙 몰라